파리 하계올림픽 해설위원으로 나서는 박세리, 박세리 희망재단 이사장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지만 열심히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박세리 이사장은 KBS 파리 하계올림픽 방송단 발대식에 참석해 올림픽 감독으로 현장에 있던 적은 있지만 해설위원은 처음이라며 최대한 선수 입장에서 생각해서 현장감을 담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세리 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 이사장의 부친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최근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